간경화증, 간의 치수와의 변질, 특히 감마 치수가 올라가는 것 이 병의 원인도 모르고 치료하는 약도 없습니다 아마 독일에 없으니까 미국도 없고 한국도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 원인을 설명할 테니 잘 보십시오 왼쪽은 힘이 세는데 오른쪽은 힘이 없어 그게 첫째요 그 힘을 찾아놔야 되고 닭고락힘 그것도 다 찾아내서 뭐냐면 왼쪽이 똑바로 힘 있게 쓸 수 있고 걸어갈 때 땅을 디디는 속도가 왼발이 빠르면 왼쪽 모든 근육 머리까지의 근육이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발목에 힘이 없고 속도가 느리게 되면 왼쪽 근육이 다 아래로 주지 않습니다 이 작용과 반작용은 중력이 작용하는 힘에 작용되는 자연 법칙입니다 특히 우리 근육구조의 0.1, 0.37라는 빠른 속도의 근육구조는 두뇌가 무식이기 때문에 왼발 오른쪽 발 근육이 빠른지 느린지를 두뇌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지게 되면 오른쪽 근육이 다 느리다는 걸 알게 되는데 간경화증 환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여기 염지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발을 테스트해서 이 힘이 약하고 무릎 구부리는 힘이 약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은 대상포진하고 똑같아요? 네 대상포진하고 저번에 대상포진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살펴보고 휴지를 말아서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온도 측정해보고 네 자극을 줘서 이상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하고 온도를 측정해서 주변보다 차갑거나 다른 부분에 마찬가지로 체크를 합니다 저희들이 경험으로 볼 때는 왼발이 고장나고 온도 차이가 있고 그러면 왜 여기가 문제가 생겨졌는가 여기 여자분이었는데 나이 서른다섯이었는데 한국 태권도를 하다가 이 부분을 갔다가 발로 두세 번 걷어 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의 근육을 체크해 보니까 이 정도까지 피부에 감각이 없어 그래서 온도로 측정되어 주고 아까 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? 이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해 봐 오케이 이 정도의 부위가 여기 명치에서 여기 물렁뼈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감각이 우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수축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수축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약간 위로와 있는 능막이 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죠 간이 이렇게 있으면 능막이 이런 작용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간 속에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간은 자체 내에서 펌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횡경막 운동에 따라서 그리고 흉곽이 갈비뼈가 이렇게 있으면 갈비뼈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운동력에 의해서 간의 혈액순환이 되어져서 간 위에는 정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간 밑에는 동맥이 있어서 이 작용에 의해 가지고 혈액순환이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간 자체에 있는 혈관의 근육은 일련되어 있는 혈관 근육과 달리 거의 플라시틱 같은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 자체는 이게 아주 연한 코티션처럼 여자들 유방 수술할 때 넣는 그런 코티션 성격으로 아주 예민하고 신축성 작용을 하는 그 상태에서 횡경막의 이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되어지는데 이 자체가 혈경막에 주저앉고 이것이 팽창하는 신축성이 없어지게 될 때 결국은 간 자체 내의 혈액순환이 되어지지 못해서 간 경화가 되어지고 간 자체 내의 독성인 감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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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티 감마 겔트라 감마 겔티가 올라가고 또 간에 되어져서 이르투스 간경화 간에서 나오는 이르투스 노라게 만드는 것 황달 병 그것이 0.2%가 우리 피 속에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하얀 눈동자가 노란 형태를 내는 노란 간 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전문 용어는 제가 한국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팔로 가보세요 이 힘을 강화시키고 발의 힘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약합니다 눌러보세요 이게 약하고 이것도 약하고 심장 쪽은 왼쪽이 약했는데 간경화는 이게 약합니다 이게 약할 땐 어디를 하지? 옆구리에 있는 근육을 상당히 치카 K78로 작업을 시키면 이 힘이 세집니다 그리고 이 힘은? 이 힘은 이쪽으로 하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비디오 영상에서 충분히 많이 봤습니다 이 힘과 이 힘을 강화시키고 이 사이를 똑같이 대상포진과 같은 방법으로 맞살을 해주면 이 피부의 온도가 어떻게 되죠? 네 올라갑니다 따뜻해지죠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왔을 때 또 체크하면 이 빨간 표시가 점점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그 줄어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근육이 다시 활성화 되어졌고 피가 제대로 홀련되면 자연히 강한에 대한 횡경막의 이 작용이 강화되어져서 간 수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대략 한 6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에 하늘 운동이 무슨 운동이라고 그랬죠? 훌라후 훌라후 훌라후프로 빙빙 돌리는 운동을 한 20분 정도 매일 저녁마다 해줘서 이 근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은 간 수치는 보통 6개월 지나면 내려가고 그 사람들은 이 발목과 이 힘이 가미지는 것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화와 대상포진의 비슷한 점이 있는데 대상포진은 이렇게 줄로 된다면은 간경화는 이와 같은 둥근 형태로써 되어져 나갑니다 잘 알아들으셨죠? 한국감은 할 수 있어 없어?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재씨 얼굴 봬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? 네 할 수 있습니다 자, 그래 이런 환자들이 김영재 손으로 최영재 손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